종가 라스트신 월요일장 마감시간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익을 부르는 시장 명장면 찾아보고 오늘의 최고의 종가 베팅주 꼭 찾아보도록 할게요. 엠빙골드 신광선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광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면 K푸드 관련주가 이제 좀 조정받는가 싶었는데 주말 쉬고 돌아왔더니 다시 폭등을 하고 있는 조정이 좀 보여요. 저희 사조그룹주 지금 일제히 다 오르고 있는데 저희 라스트신에서는 이럴 줄 아셨던 건지 사조산업을 담아주셨어요. 좀 일찍 들어간 감이 없지 않았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부터 한 3거래 정도 조정이 나왔거든요. 주식하기 요즘 되게 쉽지 않나요 여러분들? 패턴만 보면 분명히 안 끝났다고 말씀드렸고 근데 항상 말씀드리는 게 사실 사조그룹주들이 검은 반도 김으로 열풍으로 쏴아 올린 공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좀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동시에 좀 받았잖아요. 사실 제가 이때 좀 말씀드리고 나서 3거래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사조대림이라는 종목 자회사죠. 상한가 찍어버리고 그래서 사실 근데 위치 자체가 사조대림은 좀 위에 있는 상황에서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제가 말씀 못 드렸고 오히려 모해자인 사조그룹이 좀 더 나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조그룹주 중에서 지금 1등이 지금 사조대림 상한가, 2등이 사조산업, 3등이 사조오양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한 15%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순위별로 나와 있는데 뭐 당연히 이전에 정고점 가격을 제가 목표 가격으로 좀 설정해 드렸잖아요. 여기 넘어갈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바로 가는 거 그리고 내일도 바로 아예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좀 숨고르기가 좀 나와야지 오히려 앞자리인 6만원으로 좀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높아 보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조대림도 같이 치고 간다는 모양새보다는 사조대림이라는 종목이 1등 종목이 멈추고 2등과 3등들이 키 맞추기로 바텀으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들 이거에 대한 전략을 좀 말씀드렸으니까 사조산업은 제가 판단할 때는 오늘 여기서 그냥 그만 가고 내일 정도 하루 좀 쉬었다가 가는 게 가장 깔끔한 이상적인 그림이다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다른 음식료나 K-푸드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지금 삼양라면 열풍과 그리고 검은 반도체 김 열풍으로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뭐 풀무원, 롯데웰푸드 다른 쪽 빈그레까지 파생되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순환매 그림만 조금만 좀 생각한다면 다시 이게 2차적인 순환매가 좀 돌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오늘 반도체 많이 좀 눌리고 있죠 전반적으로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반도체로 땡겼던 지수 자체를 과열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간 조정이, 가격 조정이 나오겠지만 그런 만약에 조정이 나올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종목이 강하다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사조산업 리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조산업 내일 하루 정도는 숨고르기 나올 수 있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크게 올라오는 흐름 기대해 주시면서 이번에도 새롭게 목표가 홀드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오늘도 새로운 시장의 베스트 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볼게요. 나토 관련 기사로 뽑아주셨네요. 네, 누군지 아시죠? 윤석열 대통령이시죠? 현재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나토 회의 관련된 부분에 참석을 하신다고 그런 뉴스가 좀 보도가 됐고요. 오늘 아침에 매일경제신문에 기사합니다. 기사 내용 자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맨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맨 아래쪽에 기시다 일본 총리 그리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세 분이 또 참석을 추가적으로 하면서 러시아가 침공한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는 데 뜻을 같이 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바로 20분 전에 무슨 기사가 나왔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코멘트가 나왔죠. 북러 관계가 지금 어찌 보면 북한의 지금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방문을 하면서 약간 좀 끈끈한 관계로 갔잖아요. 무기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보복성으로 현재 우리나라 정부도 우크라이나의 군사 관련된 부분들을 보낼 것이라는 지금 기사가 나왔습니다. 속보가 나왔기 때문에 이 관련주 잠시 뒤에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소식 전해주시면서 명장면 뽑아주셨고요. 관련주로 하이라이트주 뽑아보도록 할게요. 매니저님 공개해 주시죠. 오늘 안 가면 내일 좀 시가에 상승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나왔고요. 조문명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조문명은요. DRTEC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이라이트주 DRTEC으로 공략해 보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도 짚어주신다면요? 이 회사는 그냥 간단한 회사예요. 엑스레이 기기 만드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엑스레이 기기 회사가 왜 이거랑 관련이 있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관련된 뭐가 있길래 그러냐 생각하실 텐데 폭파물 검사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실제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엑스레이 의료기기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군사용 엑스레이 관련된 부분들의 검사 장비와 기술을 보유하고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쉽게 바로 말씀드리면 22년도 2월 달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지고 나서 한 3, 4개월 뒤에 어떤 테마가 유행했냐? 바로 아실 겁니다. 지뢰 제거 테마가 상당히 테마성으로 주가가 거의 2배에서 5배 이상 뛴 기업이 굉장히 많았죠. 그중에 대장 종목 중에 한 종목이 바로 DRTEC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나토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아마 내일 정도의 제네스키 대통령을 만날 겁니다. 만나서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된 지원 관련된 얘기가 나올 텐데 마찬가지로 군사인데 이게 중요한 게 뭔가 전투무기 관련된 그런 부분보다는 뭔가 제건에 도움될 만한 전장이기 때문에 그 안에 더 지뢰들도 많잖아요. 이 관련된 부분에서 지뢰 제거 장치나 이 기술, 시스템을 아마 지원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에 대한 코멘트가 나올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이 종목 자체도 마찬가지로 내수용보다는 해외 수출 비중이 거의 60% 가까이 됩니다. 55% 정도가 거의 내수보다는 해외 쪽이기 때문에 물론 북미 지역의 법인도 있기 때문에요. 그쪽으로 판매도 같이 겸세겸세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군사 관련된 지원과 그리고 해외 매출 비중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우리나라 종목들이 내수 기반보다는 해외 기반의 매출을 든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좀 같이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요. 두 마리 토끼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DRT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X-ray 의료기기라고 해서 왜 이 기업이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폭발물 검사 관련된 기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종목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냥 되게 쉬워요. 차트가 보면 쉬운데 이날 이제 5월 23일에 최대 거래량이 동반되고 나서 가격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거래량 동반돼서 주가가 쭉 빠졌거든요. 이때까지 뭔가 모멘텀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모멘텀이 제가 볼 때 생긴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나토 관련된 부분에 대한 군사 지원 그리고 기술, 물품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뭔가 바닥을 다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목표 가격을 일단 짧게 먼저 볼게요. 4,200원 선 박스권 상단 라인을 기술적으로 좀 보고요. 그래도 20% 가까이 되거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가격은 좀 짧게 3,250원 선 말씀드릴 테니까요. 지원을 안 한다고 하면 주가 떨어지겠죠. 당연히 반대로. 그런데 그런 확률이 거의 한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관련된 가능성들 보시면서 우크라이나 지원 모멘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목표가 4,2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까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번째 명장면 함께 보도록 할게요. 시장에서 하태질 예고편입니다. 네, 오늘은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가지고 왔고요.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의 방산업체가 호황이 좀 안 좋다. 미국의 방산업체가 호황이 아니다. 이런 기사의 전문인데 아래쪽으로 보면 돈을 내고 봐야 돼서 돈을 제가 내고 봤습니다. 실제로 봤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지금 미국에서의 포탄과 이런 전투 관련된 군수품이 없대요. 재고가. 재고가 없습니다. 왜 재고가 없을까요? 미국 의회에서 법안을 상정해가지고 자꾸 우크라이나 쪽이나 이스라엘 쪽으로 보내고 있잖아요. 돈도 보내고 그쪽으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국의 군수 업체들이 재고가 부족한 현상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는 기사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럴 때 어쨌든 기초통화국인 미국이 돈을 찍어내면서 채권 찍어내면서 돈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 돈을 뭐 할까요? 당연히 해외 방산 기업한테 뭔가 주문을 넣을 수 있겠죠. 그게 뭘까요? K-방산. 그래서 저는 K-방산 계속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관점에서 방산주 잠시 뒤 한 종목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방산 관련 쪽으로 오늘의 예고편 뽑아주셨습니다. 역시 엘리트다우시네요. 영어 원문으로 이렇게 자료를 또 찾아주셨는데 스포일러주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미국의 반사를 오히려 받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명은요. 뭐 워낙 유명한 종목이죠. LIG NEXT1이라는 종목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포일러주는 LIG NEXT1으로 뽑아주셨습니다. 방산하면 먼저 떠오르는 기업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거의 1등 종목이죠.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게 나온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3, 4% 정도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투자 포인트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사명에서도 다 알다시피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동사에 대한 설명을 좀 생략하고요. 오늘 뉴스가 나왔어요. 최산복 총리 이분께서 수출입 은행 기준으로 투자를 해서 5년간 방산 쪽으로 85조 원의 지원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에 관련된 수혜. 그래서 이게 플러스에서 원전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전과 방산이 오늘 강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루마니아 관련해서 수출을 할지 안 할지 뭐 봐야 되겠지만 LIG NEXT1 같은 경우에 첨단 무기 그리고 포탄이죠. 미사일. 유도 미사일 관련된 부분에 특화된 기업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그 관련된 코멘트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첨단 무기전에 앞서서 뭔가 이제 무인 관련된 이 부분에서 로봇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고스트 로보티스 관련된 투자 포인트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되면 북미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들도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요. LIG NEXT1 방산 중 1등 종목 가지고 나왔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해외 수출 가능성에 이어서 북미 시장 진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까지 모멘텀으로 뽑아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바로 알아볼게요. 네 화면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워낙 뭐 주가가 이렇게 보면요. 뭐 별로 안 올라왔네 생각하시겠지만 뭐 한 3개년 차트 보시면 진짜 주가 정말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제 양봉 뜨고 있어요. 웬만한 오늘 방산 중 종목들은 2, 3% 정도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뭐 지원 법원 나왔기 때문에 저는 중지적으로 뭐 채널 하단과 상단 그어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서요. 목표 가격을요. 24만 9천원 선으로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은 19만원 선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짧게 잡았죠. 추세의 하단 라인이기 때문에 이탈하면 매도 했다가 다시 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면서 앞서 DR텍도 어찌 보면 방산 쪽에 대한 모멘텀 있고 두 종목인 것 같은데 손절가 제가 지금 두 종목 모두 짧게 잡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가와 손절가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요. 특히 손절가 좀 타이트하게 잡아주셨다고 의견 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끝나고도 좀 못다한 이야기 들려주시나요? 네 뭐 장 끝나고 3시 45분에 50분 정도에 여러분들 프로그램 끝나고 나서 4시 정도 가까이 돼서 넘어오시면 너튜브에 신광선 검색하시면 되고요. 오늘 어떤 얘기할 거냐 시장에 과열 거는 맞죠. 근데 이제 언제 꺾일까 근데 이번 주 별로 꺾일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CPI 연간 두 번째로 가장 낮은 수치 나올 거라는 월가 보고서도 나왔고요. 그 관련된 내용 말씀드릴 거고 엔비디아 얘기도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반도체 지금 시장 쉽죠. 반도체 쉬어가면 K시리즈들이 올라오고 K시리즈들이 좀 쉬면 내일이나 내일 모레에는 반도체가 또 올라오겠죠. 이런 뭔가 퐁당퐁당 이런 전략들 말씀드릴 테니까요. 이따 잠시 뒤에 3시 50분 가까이에 여러분들 너튜브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잠시 후 3시 45분에 신광선 매니저의 너튜브 꼭 함께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